점프 수트는 다 좋은데 화장실 가때마다 맨날 헐딱 벗어야 된다는 거지 아 귀찮아 죽겠네 그냥 오늘 딱 하루만 참자 딱 하루만 봉부라로 이렇게 빡 겁을 시켜준 후 여자의 몸매는 조작으로 완성되는 법 안녕하세요 신동훈입니다 안녕하세요 황불하라고 해요 저 동훈씨 완전 팬인데 거친 운동선수 손에 닿는 부드러운 선 간만이지? 보라씨 손이 되게 부드럽네요 아휴 그렇겠지 앉으세요 이번에 승환이 던지는 거 보셨어요? 예 아 이번에 그거 완전 하제였잖아요 그 회전 없이 쭉 날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가? 너클볼이요? 네 너클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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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홈런이지 아 나중에 언제 한번 직접 보러 오세요 정말요? 정말요? 정말요 갈게요 한번 쳐보세요 네 저 진짜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이씨 처음 하는 건데서 긴장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차근차근 1루씩 옮겨야 한다는 사실 골프는 갈까? 포즈 한번 알려주시면 안 돼요? 아 제가 한번 몰라가지고 베트는 가볍게 주시고요 손목에 힘 빼시고 무릎은 삭 부르시고 이렇게 브라씨한테서 좋은 냄새 나네요 어우 나 향수 안 뿌리는데 아 정말요? 예 그래도 가끔 도로는 허용하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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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엔 두 종류의 남자가 있지 칭찬을 좋아하는 남자 그리고 칭찬을 완전 좋아하는 남자 아 아 술 잘 드세요? 네 참 뭐 웬만큼? 동신요? 전 잘 못 마셔요 어 더워 어때? 니가 그렇게 좋아하는 점프 수트 보라씨 춥겠네요 요즘 감기 독하다던데 아 에 야 둔팅아 옷을 보라고 옷을 아 술 진짜 잘 드시네요 에 아 동우씨 진짜 몸 좋으시다 네? 맛이 맛이 좋다고요 아 동우씨 근데 우리 다음에 회 먹으러 갈래요? 너 진짜 맛있는지 알았는데 아 제가 회는 별로 내가 별로란 걸까 내가 별로란 걸까 내가 별로란 걸까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네 네 득점을 앞두고 이게 웬 망신 응 아 진짜 저 보라씨 혹시 늑대소년 보셨어요? 아니요 아직 그러면 다음에 같이 보러 갈래요? 첫 만남 헤어지기도 전에 약속을 정하는 건 주도권이 나한테 넘어왔다는 거지? 오케이 우리 짠 할까요? 얘는 주량도 프로산스급이네 이제 좀 취할 때도 됐거든 괜찮아요 한 잔 더 해요 원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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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미씨 도미씨 그 와이드샷 할 때 진짜 멋있었는데 아 신동훈이 삼진이란 얘기를 무매랍니다 왜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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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야하다 근데 아 아 아 나 첫 화장실 가고 싶지 아 진짜 딱 막 파는 화장실 한 번 갔다 해도 돼요? 네 다 가세요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어 괜찮으세요? 아 안녕히 계세요 택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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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되게 괜찮네 짠 아... 어, 여긴가 본데요? 손님! 손님! 보라 씨! 보라 씨! 보라 씨 괜찮아요? 보라 씨! 손님! 손님! 보라 씨! 보라 씨 괜찮아요? 어떡해... 보라 씨! 보라 씨 괜찮아요? 어... 보라 씨! 아, 손 빼지 마요! 보라 씨! 보라 씨 괜찮아요! 보라 씨! 보라 씨 인ą 보라 씨... 감사합니다.